프로젝트 홉웨이 프로젝트 홉웨이 안녕하세요. J-HOPE입니다. 2번째 프로젝트 홉웨이가 왔습니다. 여러분 제가 깔끔한 거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 옷을 정리하는 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른바 홉스 팀이라고 하네요. 네. 자 이렇게 보면은 옷이 되게 많아요. 사실 지금 정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일단은 사실 옷들을 많이 갠다기보다는 좀 많이 거는 편이기는 해요. 옷걸이. 특히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인에 맞춰서 싹 해가지고 이렇게 쫙 걸어놓기는 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트레이닝. 트레이닝은 사실 저는 말아놔요. 좀 말아놓는 게 편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 트레이닝이 없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말아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놓는 편이에요. 잘 보이게끔. 네. 이런 팁이 있고요. 티셔츠는 사실 진짜 티셔츠도 사실 저는 걸어놓는 편이거든요. 그냥 옷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탁 걸어놓는 편인데 사실 제가 옷을 잘 못 개요. 착 해가지고. 착 해가지고. 착 해가지고. 착. 착 해서 저는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는 편인데. 자 그리고 파자마. 잠옷. 잠옷은 사실. 사실 잠옷 같은 경우는 막 대도 돼요. 의자에 이렇게 걸어놓고 가죠. 의자에. 자. 완성입니다. 이렇게 해서 모든 옷들 정리가 끝났네요. 이렇게 프로젝트 호우웨이에 두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가 패션 아이템 중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소리대화 지이카이 모 오타노시미니 안녕. ри endeavors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